카페 소리 ASMR ASMR 보면 진짜 잠이 와? 그럼 찍어서 나도 봐야지 난 잠을 잘 못자거든 본격적인 ASMR을 시작해 볼게요 첫번째 메뉴는 하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잠드는거 맞아 잠이 오나? 잠이 오나? 이거 찍을라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네 세상이 잠이 오나? 잠이 오나? 얼음 스푼이 어딨지? 아 여기 있구나 미안해 미안해 내가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처음이라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런데 한 모금만 마시고 드려도 될까요? 그럼 넷 감사합니다 잠이 오나?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이 오나 이렇게 시원한 아이사메이카론 처음 마셔보는구만 아 이번엔 다른걸 만들어볼까 아 더 시원한걸 만들어볼까 나는 개인적으로 청포도 헤드가 굉장히 시원한데 말이야 동반이 했나 홀르만 놓았다 됐어 큰걸로 골랐어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밤에 매달았어 미안 밥이 매달았어 주문하신 정포도이드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맞아볼까 잘 저어서 드세요 아 잘 만들었어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해 큰 기대 안했는데 에디가 상당히 맛있구만 좋았어 내가 매일 와서 먹을 거야 잘 부탁해 죄송한데 제가 밥 시간이 돼서 잠깐 밥 좀 먹고 할게요 밥 오기 전에는 다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밥이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식사 시간이라 영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식사 끝나고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부터 모실게요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연